3회 1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가 생겼습니다. 여와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위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임명받는 것을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위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 위치의 길, 인정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순종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태도를 추스리고 다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부르신 이 3일절 오늘 기념일 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